Q. elegans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래?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Q. elegans Q. elegans Q. elegans Q. elegans Q. elegans Q. elegans 이 사랑도 할 건 I'm afraid of I'm gonna tell me let me, let me free 너무 고통은 안 돼 네, TWICE ANNA와 아이들 외곤 이 두 개의 소주 이제는 오늘의 보도에 합시다 두 개의 두 개의 웃기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했을 때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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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가 생각나요 처음에 우리 만나서 밥 먹었을 때 말하는거지? 그때 우리가 종뎐말을 써있었잖아 맞아 미연시코 몇 시간째 물 막 마셨던 거 맞아요 조금 그때 놀랐던 게 본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외동이지? MBTI 똑같지? 혈액형 똑같지? 이러니까 만났을 때도 우리 막 이 얘기 처음부터 하겠다 했는데 아 나 철 진짜 많이 갈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잘 친해졌죠 그리고 또 그 재밌는 영상을 공유해 자주 해요 진짜 별거 아닌 것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아 그래요 나는 산하가 약간 꿀팁 같은 영상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미연이 막 이상한 거 보냈는데 나한테? 뭘 이상한 거 아 그게 진짜 웃겼는데? 그거 뭔데 그거 봐봐 그거 볼까? 보여줘? 아 뭐 상관없어 써해도 돼요? 뭐 뭐 뭐 미연이가 아니 진짜 이 영상이 미연이가 이제 골반이랑 몸을 이렇게 흔드는데 그게 핫하다고 올라온 영상이 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미연아 이거 봤어? 이게 웃긴가 봐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냥 열심히 내가 맡은 일을 했는데 근데 너무 약간 좀 저거는 개인적으로 좀 민망해요 아니 같이 단체로 춤추는 건데 저만 잘라가지고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 뭐 네가 핫한가 뭐지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꼭 영상 찾아가세요 아 왜 찾아? 이거 친구한테 고민하시고요 또 말전 합한가봐요 제가 열심히 내가 맡은 일을 했는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